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며칠 전에 여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잠시 방문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선 위원께서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설득시켜달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을 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 자 귀국하면 바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걸 올렸거든요. 초선도 아니고 재선 의원도 아니고 오선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했으면 상당한 뉴스인 거죠.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이 손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궁금해 했는데 그분이 윤상연 의원이네요.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미추홀을의 윤상연 의원이네요. 아마 이제 민경욱 전 의원만 가신 게 아니고 윤상연 의원이고 박주연 변호사 특히 이제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 이나대 공대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하고 함께 이제 가시는 모양입니다. 보통 이야기도 아니고 현역 의원인데 민경욱 의원이 전 의원이 글을 올렸네요.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오선 의원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연 의원이 이렇게 사진을 함께 찍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두가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 발표를 하신 분들하고 윤상연 오선 의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해 준 겁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민경욱 의원이 짧게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는 모두 다 손을 다 댔죠. 전국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 한 100몇 표 제 기억이 정확한 한 125표인가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전번 선거도 한 100표 내외일 겁니다. 100몇 표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5표 차이로 윤상연 의원이 당선된 거죠.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동안 한 분이 윤상연 의원이 출마한 미추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젊은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나는 윤상연이라는 사람이 징글징글하다. 왜 징글징글하냐. 아니 우리 엄마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누님이라고 그렇게 한다. 거의 징글징글 안 하겠냐. 그 이야기를 올렸더군요. 그 이야기는 야당이 그렇게 여러분들 거칠게 사전투표를 조작해도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윤상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던 거죠.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한 젊은 분께서 정말 나는 윤상연 이라는 사람이 꼴로 보기 싫고 징글징글하다. 우리 어머니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누님이라고 그렇게 하냐. 도대체 그게 그런 얼굴 두꺼운 사람이 어디냐.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윤상연 후보가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탄탄히 해봤다는 거죠. 특히 이 지역은 이번에 이제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뜻있는 이야기고 제 방송이 오늘 윤상연 후보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 이 방송이 나오고 이 방송을 잘라서 오늘 내보내면은 좀 뜻있는 분들이 그걸 윤상연 후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연결시켜줘서 본인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오늘 윤상연 후보의 선거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남령희 후보의 득표수 국민의힘 융상연 후보의 득표수 득표수 합계 무효표 기권자표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령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6958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174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1414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1600공치표 조작 전부가 이게 다 조작이 된 거죠. 당일투표제하고 그 이야기는 여기에 득표수가 조작이 되면 동시에 투표자 수가 조작이 되고 선거인수가 조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고 가짜가 다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는 당일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진짜고 가짜는 남령희 후보의 사전투표 투표 전부가 가짜가 된 거예요. 그럼 가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들 가짜를 만든 방식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6958표는 이 가짜표를 대해준 겁니다.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그러니까 이 6958표 더불당의 남령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는 가짜를 얼마만큼 대해줬는가 하니까 12273 곱하기 5분의 1. 네 장당 한 장을 여러분 더해줬거든요. 이게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발표고. 여기 국외 부재자 투표 174표를 발표했는데 이 174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174표가 전부 다 국외 부재자들 던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336 곱하기 5분의 1. 이게 이렇게 가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짜 표를 다 더해준 겁니다. 진짜에다 가짜 표를 더해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부풀려 있는 겁니다. 이만큼. 남령희 더불당 후보는 표가 이만큼 부풀려 있는 겁니다. 부풀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를 구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한쪽은 표를 훔친 것처럼 이런 모습의 좌우대칭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령희 후보의 유령투표자 수를 더해줬을 때 발생하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만 딱 그려보게 되면 선거 사기가 일어난 거죠. 꼭 같은 그래프가 2024년 4월 10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딱 찾아낸 것이 조작규칙이죠. 조작규칙을 여러분들 구해보시게 되면 윤상현과 남령희의 미출을에서는 1만 1,059표 이것이 남령희의 사전투표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출을에서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 4천 명 그리고 유령사전투표로 남령희에게 더해준 것은 1만 1천 표 이걸 합쳐가지고 발표를 5만 6,133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게 1만 1,159표를 남령희 후반께 더해줄 때는 어떻게 더해준냐 사전투표장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다 더해준 겁니다. 남령희한테. 그렇게 해서 1만 1,159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1만 1,175표를. 그러면 1만 1,159표를 집어넣기 전에는 몇 표 차이로 윤상현 후보가 이겼는다. 윤상현 후보가 1만 2천 표 정도로 이긴 겁니다. 그 선거에 1만 1,15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남령희 후보가 1,025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밑이 진짜입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윤상현 후보가 5만 8천 표, 남령희 후보가 4만 6천 표, 1만 2,186표로 윤상현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유령투표지가 남령희한테 더해져 가지고 1만 1,161표가 더해지면 1,025표 차이로 윤상현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만 2천 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를 유령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1,025표로 패배한 걸로 축소 조정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얼마만큼 크게 조작이 됐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윤상현 후보가 54대 40으로 이긴 선거입니다. 거의 9% 차이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 그런데 여러분들 득표수를 남령희 후보가 사전투표의 42표를 받았는데 53%라는 뻥튀기를 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윤상현 후보가 이긴 걸로 조금만 세 장당 한 장만 집어넣었으면 윤상현 후보가 5선 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24.34%인데 6.02% 정도 뻥튀기 해 가지고 30.36%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값이 4장당 한 장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서 미추홀 의뢰 조작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한 건 남영희 후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낙마를 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키려고 했으면 서울처럼 세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 집어넣었으면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었으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영희 후보 다음 선거에 나오면 윤상현 후보가 6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한테 그냥 컨설팅을 해라. 그럼 내가 공짜로 해 줄게. 공짜로 해 가지고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으면 몇 표차로 이겨낼 수 있는지 매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몇 표차로 패배하는지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만들어야 제야 전문가 도움받아 가지고 그냥 공짜로 컨설팅 해 줄 테니까 그냥 그때 내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 선거를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조작한 상태입니다. 이 조작 규칙을 사용해가 조작을 다 제거한 상태인 거죠. 이게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가 두고 봐야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워낙 선거 부정 세력들이 견고하니까 그러나 윤상현 후보가 이제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부정이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날아간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다는 걸 뜻하거든요. 5선 의원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역사적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선 의원이 나서면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선거 공정성 회복에 힘을 대해 주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그런 정치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 어떻든 간에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 가지고 브리핑을 듣고 내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뭐 고마운 일이고 참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생활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는 것에 고맙다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시민의 애국심보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가뭄의 콩나귀가 아니고 그냥 현역들 가운데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보고를 듣고 허병기 교수님이 또 수학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병기 교수님이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내가 힘 잘하는 데까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상현 후보가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했어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윤상현 의원의 이 자료는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가장 현존하는 자료들 가운데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그런 자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